자 두팀의 복싱매치 시작이 됐습니다 야 적인 플레이로 구사를 합니다 그렇죠 자 나가 기어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1라운드와 정나라 1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투홀입니다 야 김종환 유다현 1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3대2 야 걸렸어요 공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리올 3대3 많이 닮았어요 아 걸렸어요 야 걸렸어요 3대6 3점 뒤져있는 수원의 복싱점 아 아 아 아 아 구질의 탑스팅을 구살하고 있습니다 예 나갔어요 서버댄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3대9 나갔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포인트에 몰려있는 이정현 아 나갔어요 오른손 오른손에 이정현 정단아 왼손 오른손에 김종환 유다현입니다 2대7 3대7 3대7 2대7 4대7 4대7 오오 나에 연속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아 이정현 정단아도 디펜스 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공격력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격력 대결 아 여기서 이겨 맞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좋아 그러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탑스팅을 구살합니다 오늘 잘되고 있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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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두 포인트를 연속 딴 것처럼 공격으로 가지고 나가 줘야 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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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아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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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게임처럼 만들어야 되는 김종아 유다연입니다. 와아아아아아 오데오 야아 정답 수원특례시청입니다. 자 그러면서 수원특례시청이 역사를 만들었고요. 버티고 있어요 버텨집니다. 가지면서도 자기 볼을 자기 범위 안에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핸드 탑승 유다연이 앞서갑니다. 야 이정연 있습니다. 세븐홀 야 이정연은 지금 이 경기에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. 본인들이 경기에서 한번만 이기고 야 유다연 연격을 가지고 있거든요. 예 매치포인트 나갑니다. 예 매치포인트 예 매치포인트 but there is also tragedy, when we're in too deep, and you and I we